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안텍의 신제품 피파리 플로우 케이스를 리뷰해볼거에요 이번달에 출시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어떤 녀석일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먼저 이 녀석의 크기는 너비 215mm, 높이 480mm, 깊이 454mm로 미들타워 제품치고는 약간은 두꺼운 편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RGB 떡칠인 요즘 유행과는 달리 그냥 심플하고 단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가 단정해보이는 가장 큰 이유인 이 전면 패널은 아쉽게도 그냥 꽉 막혀있어요 메쉬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거죠 대신 이 상단과 그 다음에 이 사이드 그리고 이 하단부쪽에 이거 보이시나요? 이쪽 부분에 공기흡입을 위한 흡입구가 뚫려있고요 그리고 얘는 전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먼지필터가 없나 싶었지만 먼지필터가 이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포트는 보통 상단에 있잖아요 이 제품같은 경우는 측면 사이드에 있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USB 3.0이 두개라는 거 2.0을 다 빼버렸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전면 패널 안쪽이에요 이 아이오포트가 이 측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케이블이 이 전면 패널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돼있는데요 이 전면 패널이 보통 선정리가 되기는커녕 그냥 걔 지저분하게 돼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클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먼지필터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거 하나하나 이런 거까지 신경 써준 거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측면은 강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가 케이스들이 그렇듯이 직접적으로 그냥 강어리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를 따라 붙어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은 그냥 일반적인 철판으로 막음이 돼있는데 떨림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세요 요게 이 떨림음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울림음 울림음 그냥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리처럼 암튼간에 후면은 요 140mm 팬 덕분에 약간 넓은 거 빼고는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요 PCI 슬롯은 요 맨 위에 있는 요 놈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재활용이 안 돼요 하단부는 플라스틱 가이드가 부착된 파워베이 먼지필터와 셰시 내부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는 하드베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뭐 외관은 대충 봤으니깐요 안에 까가지고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부는 보시는대로 요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보드 장착은 ITX, 마이크로 ATX, ATX 보드로 제한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쪽에 화이트 기본팬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본팬은 140mm로 RGB가 없는 그냥 노멀팬이에요 뭐 LED도 없어요 전면부는 120mm 펜 3개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아무도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120mm 펜으로 여기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단은 120mm 3개 혹은 140mm 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냉쿨러인데 이게 제품 DB에 제대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조사 추천으로는 전면에 360mm 이하 또는 280mm 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360mm 이하 280mm 이하 그럼 240mm까지만 된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후면부는 140mm 이하 또는 120mm 이하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40mm나 120mm 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골 때리는 요 상단부인데요 요 상단부는 제품 DB 스펙에는 상단부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제품의 DB 그 사진에서는 상단에 240mm인지 280mm인지 이열순행을 박아 놓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나와 상품 의견란에 가보면은 이 상단에다 쿨러다는 걸 또 추천한대요 뭐 하자는 거야 뭐 어쨌건 상단부 쪽 요 타공은 240mm 280mm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튜닝맨이랑 전면 펜 간섭 때문에 360mm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안텍 DB 담당자 이거 보고 있죠 지금 빨리 가가지고 수정하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이제 후면에 있는 선정리 공간을 볼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놀라지 마시고 잘 보세요 와...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선정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아니 얘네들은 다 잘 해놓고 왜 이 선정리 공간에서 이 삽질을 하는 거야 대체 아... 케이블 타입 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뭐야 이게 만주벌판이야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세 개 왜 이딴 걸 파니 두 개 그리고 방금 요 분리되던 요 판대기에 두 개에서 총 네 개를 달 수가 있고요 하드는 하드베이에 최대 두 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이 후면이 진짜 X나 충격적이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? 뭐 암튼 뭐 얘는 뭐 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RGB 없는 그런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내부 쿨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면이 꽉 막힌 구조라서 디자인이랑 같이 그 부분에선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선정리 공간이 그냥 개오바라는 거 아시겠어요? 결론입니다 안텍! 장난해?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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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